음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음흥흥흥흥흥 도와줘 음흥흥흥흥흥 음흥흥흥흥 도와줘 도와.. 엽만! 으앗!!!! 도와.. 음흥 도와줘 엑.. 네? 여기야 여기 예? 어서와 어.. 전 갈게요 양이융 으윽 내가 부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세계를 위협하는 붕괴라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 붕괴때문에 생긴 이 녀석들을 물리쳐야 해 나는 대체 왜 부르는 거지? 할 수 없지 나도 싸워볼까? 누구야? 나는 저런 붕괴수 따위가 아니다 나로 말하자는 공간의 율자다 유투? 저 녀석을 없애야 해! 아이짜! 죽을라 야 큰 녀석들 내 손가락 튕기기 한 번이면 이 세상은 없어진다 잘 가라 찌끄러기 녀석들 아하하하하하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하하하하하하 어... 아하하하 아하하하 가 ca zione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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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